안녕하세요 주식구기원님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지혜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지혜는 에너지 제목은 이름 리튬 코리아 10월까지는 영화 배급사 이거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바님 그 다음에 박주영님 김현주님 전원진님 사냥콘코털님 비타민님 강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이렇게 또 회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또 책임감 가지고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혜는 에너지 여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투텍이랑 엔디포스 그리고 리튬 코리아가 지혜는 에너지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 리튬 코리아 부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다 엮여 있었다 뭐 인트로 메딕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으면서 분명히 여기에 있는 EN 플러스를 주축으로 한 이 세력들이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에너지를 향후에는 이것도 리튬 코리아 리튬 인사이트 리튬 플러스 처럼 세력이 먹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져서 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코리아 지혜는 에너지 인수한다 여기는 또 미국 염호에서 10일 내에 리튬을 추출한대요 아니 뭐만 하면 다 10일이네 10일이네 전웅씨 리튬 플러스의 리튬 인사이트 플러스 인사이트의 전웅씨가 중국 염호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얘들은 리튬 코리아라서 그런지 미국에 넘어와서 추출한답니다 이가 차죠 무슨 뭐 리튬 강국이니 리튬 강국 이게 진짜 뭐 실행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중국도 조지고 미국도 조지고 다 조지는 거잖아요 지혜난 인수에 참여해 가지고 미국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염호에서 2차전지 양극계의 핵심 연료인 리튬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억원을 투자를 했대 70억원 투자해 가지고 여기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123만주 따로 하고 이거 해가지고 최대의 주주가 되겠다 2002년 설립된 지혜난 에너지는 땅속의 열을 이용한 지혈 냉방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세력은 수소전지로 가는 건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나 리튬 코리아가 오면서 리튬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난 에너지의 지혈 발전 기술과 기술 파트너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빠른 성과를 보인대요 이 얘기는 얘들이랑 얘들이랑 꾸준하게 뭔가를 이루어 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파트너십을 갖다가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극재 1톤을 제작하려면 0.46톤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다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물에 용해된 염수 리튬과 광산에 최초하는 광석 리튬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염호의 87%가 요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자연 증발 외에는 기존에는 자연 증발로 이용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요렇게 자연 증발이 될 정도로 비가 오지 않고 일조량이 균등한 데가 잘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되면은 대박인데 안되면은 뻥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리튬 플러스고 뭐고 특허 외에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손잡고 뭐 10일 이내에 염수에서 탄산리튬을 고속 추출한다 이렇게 되죠 염수에 알루미늄 공공업을 첨가한다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증권 게시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설명을 나중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튬코리아 관계자는 KIGM이 기술을 하면은 뭐 불용성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전홍도 염소에 적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난 4월 KIGAM 요거 지난 4월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구수탑 개발을 체결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리튬 회수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좋아요 KIGAM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여기 전부 다 대부분이 페이지 준비 중이에요 이거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그럼 페이지 관리가 잘 안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약간씩 있는데 최근에 글들이 다시 리젠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과거에 글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이 단체 자체가 최근에 생긴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4월달에 부탁한 거 4월달 아니 없는데 리튬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 단어가 리튬이 리튬 아니 없는데 영어로 리튬을 써야 되나? 어쨌든 4월달이 있긴 한데 4월달에 있는 거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21년도 4월달 그죠? 그리고 뭐 만약에 6월달에 있는 거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면 이게 나올 만한 그런 기술인가요? 차라리 이게 맞겠죠? 한 2년 3년 정도 넘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위에 요걸 보시면 자 우리가 계속 보는 거 최근에 여러가지 2차전지를 갖다 흔들고 있는 거 카본, 그래핀, 실리콘 요거 보시죠 실리콘 카본을 이용한 탄소섬유 이걸 이용해서 지금 EM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미래나올테 얘들이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간다 그러고 얘들은 그래핀을 갔다가 간다고 그러고 오늘은 그래핀 테마가 타면서 뭐 먹었습니까? 크리스탈 신소재 신소재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잉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핀 관련해서 다 갔죠 근데 이게 매년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길제지 이런 애들 테마성이 한 2, 3년 만에 다시 도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 신났겠죠? 2, 3년이면 잊혀질만 하고 새롭게 시작할 만한 거 근데 2차전지를 끌고 온다? 뭐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내용 보면은 뭐 산화 그래핀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실리콘, 카본, 그래핀, 열처리 공정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언제적 거냐면 보세요 내용이 2018년도 2018년 2018년부터 2019년 7월 31일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EM 플러스가 서광대 거 가져온 것도 2016년인가 그런 거잖아요 과거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과거부터 있었던 기술이 왜 아직도 상용화가 안되고 지금 와서 상용화가 되는가 그리고 왜 여러가지 회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상용화가 되는가 우리 한번 의심해 볼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리튬 플러스 리튬 코리아 리튬 인사이트 이런 식으로 리튬이 다 나오는가 그죠? 자 어쨌든 뭐 내용 계속 이어봅시다 GN1 에너지 M&A 나선 리튬 코리아 이거 기사를 갖다가 가져온 거예요 ENMI M&A 세력 이렇게 되어 있죠 엔투텍 구원 나선 리튬 코리아 실상은 매출령 직원 1의 장부상 회사다 이거 합병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죠 한스 ENG 인수 후에 화신테크는 상장 폐지 화신테크는 제가 정리매매 때 한 주를 사놨더니 지금 계속 소액주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펴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장부상 회사 리튬 코리아의 정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문이 남는다 리튬 코리아는 과거 영화배급 사업을 하던 오렌지 엘로하임이라는 법인이 지난달 사명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리튬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회사들은 전부 다 적자에다가 뜬금없이 많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가 봐요 그리고 뭐 지부는 과거 사내의사로 있던 오재호씨, 오영훈씨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ENMI 뭐 이런 회사에 대해서 기업사냥꾼의 표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뭐 좋지 않은 회사라는 거예요 EMNI는 인트로 메딕, 최대 주주를 맞이한다 인트로 메딕, 우리 세력 지도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휴센텍에 대해서 휴센테 이 휴센테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인트로 메딕과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 메딕을 통해서 초록뱀이 이 휴센텍도 관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번 그랬어요 어깨에는 지앤한 에너지 M&A에 등장하는 리튬코리아와 한스이엔지의 연관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려고 있다 당연하겠죠 코스닥 상장수 엔투테 다수의 FI 엔투테 거기에 있는 조합원도 몇 명이었습니까? 조합원 조합원이 무려 3만 명이 넘는 조합원 이게 주주죠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조합원이 아니라 주주죠 그죠? 참 일단 여기 보세요 오렌지 옐로하임 리튬코리아 이런 식으로 법인 등기 열람을 기자님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냥 퍼왔습니다 자 기간 동안 감자와 유증으로 기존 주주들이 같이 이석이 있었다 지금 감자로 박살난 리튬 플러스 관련 회사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감자와 유증 EV 첨단소대 있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EM&I 한스이엔지 인수 감자유증 소액주주 피눈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2대1 감자 40대1 40대1 어디였죠? 30대1 다이나믹 디자인 2대1 2분의 1 EV 첨단소재 그죠? 거래 징계 동안 개인 투자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보고 평균 손실율 8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전하게 가면 되는데 가디언즈 멤버십 하면 되는데 오늘 가디언즈 멤버십 지난주 추천 종목 15% 상승 나왔는데 15% 제가 그 괜찮은 종목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나왔죠? 좀 있다가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 EM&I 한번 볼게요 EM&I 보시면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그죠? 거래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도 별로 없는 회사 그 다음에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적자폭이 커 의미 없는 회사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보세요 와 최악이죠 그리고 BPS는 눈물이 납니다 부채 비율 보세요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유보율은 박살난 상황 지금 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속 가능할지 의미가 없겠죠 사업의 개요 보세요 OLED 소재 업체인 EM 인덱스를 흡수합병 해가지고 BLU 이게 블루라이트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 LED에 들어가는 뭐 이게 있어요 블루라이트 유닛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소자를 갖다가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소자 회사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아마 바른전자인가 바른전자 아니면 다른 쪽인가 하여튼 요거 세력지도에도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뭐 정확한 거 아니니까 날리도록 하고 자 그런 회사인데 ENMI를 과거에 인트로매딕이 했습니다 언제? 20년 5월 13일 요 부분에도 있었어요 인트로매딕 한번 봅시다 인트로매딕의 최대 주주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포트 해밀턴 이거 투 조합이 아니고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 투자조합 투자입니다 이거 지질 수정도 안 해요 수정도 아이고 이건 너무 심하죠 11.3%로 유통주의수가 90% 정도면 이거는 최대 주주 있으나 많아죠 그러니까 거래정지를 당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투자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조합 투자조합이 한 요정도 70억 정도에 되는 자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 회사의 1등 공신이 되고 있다 그죠? 70억이면 도대체 무슨 상장에서 70억이 어떻게 최대 주주로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이 어디에 있느냐 이 트론 이 트론이 어디 있죠 이화장기 이 아이디랑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만들어놨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순환출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죠? 당사의 3분기말 특수관계자 내역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포트 해밀턴 조합 1호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트 해밀턴 조합 1호나 포트 해밀턴 투자나 똑같은 거겠죠? 이름이 비슷해 똑같으니까 어쨌든 슈센텍이 얘들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작살이 났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던 경영진들이 리튬 플러스 플러스 관련 이사들이 대부분이고 얘들이 횡령 배임을 해가지고 고서를 맞은 상황이라서 얘들이 지금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영진이 데려온 흑기사가 이 포트 해밀턴 조합 실제로는 이화전기나 EID 이 트론 얘들이 휴센텍 이전에 있었던 회사 이름이 제가 생각에 안 나는데 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였는데 여기 있는 여기 대표이사가 얘들을 갖다가 싸우며 얘들이랑 싸우면서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날려버리면서 얘들이 아 나 그래 포기할게라면서 나가는 척 하면서 포트 해밀턴을 갖다 심어놓고 간 겁니다 포트 해밀턴은 향후에 여기에 남아있는 경영진들 리튬 플러스 이 사악한 애들 얘들과 함께 휴센텍을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연관된 게 뭐가 있다? 그건 좀 이따 보시고 어쨌든 포트 해밀턴 투자 조합은 최근에 처분을 당했어요 이 트론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2월 8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20년 5월이었잖아요 그죠? 어디였냐 회사 방금 지금 EN 뭐 어쩌고 했던 그 회사 있잖아요 ENMI였나? 거기에서는 2020년 5월이었는데 여기 인트로 메디게 프로펜이 나온 거는 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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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빠르죠? 19년도 나오고 이화전기는 여기 보시면은 21년도 21년도에 이렇게 휴센텍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인트로 메디게 지금 최대 주주가 포토 헤밀턴잖아요 포토 헤밀턴 얘들이 실질적으로 이트론에 있었죠 이트론 이트론이 이화전기의 그 다음에 EID의 3개 순환출자 보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EID 이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거겠죠? 이게 이거인거고 여기에 이미 초록뱀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알던 사이인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휴센텍에서 이화전기가 빠지는 척 하면서 초록뱀 애들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계속 뭐 온형식 뭐 온형두 뭐 얘기를 하는데 온형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록뱀에서 모든걸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신기술 초록뱀 신기술에서 돈 넣으려고 했다가 날아갔죠 모든건 W홀딩스 컴퍼니 여기가 주축입니다 여기가 다 주축이에요 거기서 지금 파생이 되는 거죠 리튬 코리아 고런 라인 지금도 보면은 여기 같이 들어온 거 엔투텍이 들어온 거기 있잖아요 지애너 에너지 여기에 앤디포스가 들어왔죠 앤디포스 앤디 인베스트 들어왔잖아요 이 앤디 인베스트도 과거에 원형식 이분이 건드린 겁니다 그런거에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화전기가 최근에 윈저 참수 인수전을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원래는 WI가 같이 들어가려고 하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이화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WI이 누구 거다?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다? 리튬 코리아잖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들이 다 같은 편이라고요 다 같은 편 이래도 뭐 아니라고 하시면 또 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되어 있고 권외로 지금 제가 세력지도에 있는 것들 과거에 없었던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KH건설이거든요 KH건설 요게 KH 기존의 이름이 ENT였어요 요거 앞에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렇습니다 요런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IHQ 그 다음에 KH필루스에서 지분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안된다 이거죠 단가 보세요 단가 이런 가격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에 올릴 생각이 없어요 최대주의가 팔고 있잖아요 여기도 KH필루스에서 계속 팔고 IHQ에서 또 팔고 더 낮은 단가에서도 그냥 파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못 쓴다 이거죠 못 써 버리자 세력지도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잠깐 사라지면 여기 보세요 EM&I 여기 인트로 메딕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인트로 메딕은 포트의 밀턴 투자 작업을 통해서 휴센텍과 그 다음에 이화전기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앤디포스 앤디포스는 쭉쭉쭉쭉쭉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또 결국 또 초록뱀이 되어 있고 초록뱀은 여기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금호HT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력들 이스트버건디 조경숙 라인 그렇게 되어 있고 그죠 여기도 보시면 EM&I가 WI랑 되어 있고 WI에서 AT 세미콘 리튬 플러스 이런 식으로 GP 클럽이 들어가고 하이드로 리퓸이 연결이 되는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씩 이제 성산할 거다 몇 년 동안 해먹고 올리지 못하는 애들은 날려버린다 그래서 여기 애들 지금 날아가고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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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리잖아요 날려버리고 살릴 거는 요거 두 개 정도 살린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도저히 못 살리고 지금 초록뱀 라인 여기 있는 애들도 못 살리죠 그래서 신규 세력을 갖다 늘리는 겁니다 리튬 코리아에서 여기서 해먹는 거고 여기는 N캠을 주축으로 한 리튬 2차 전지를 만드는 거고 여기는 리튬 플러스를 주축으로 한 2차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요렇게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지 카일룸까지 가면 D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미레나노테 금량 그 다음에 하이드로 유튬이 요런 식으로 다 박혀있다는 얘기 뭐 물론 소설일 수도 있어요 소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종목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어쨌거나 오늘 가든지 멤버십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딱 치고 올라갔을 때 15% 올라갔을 때 바로 정리했죠 우리 목표가 이상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우량주도 급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급등을 갖다가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거지 여러분들이 급등을 갖다가 체험을 못해봤으니까 우량주에 대해서 피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안 짜시는 겁니다 우량주 충분히 포트폴리오 수익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매주반 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수익을 보셨을 텐데 격주반 하신 분들 특히나 지난주에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꾸려가는 종목들은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수익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량주도 급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오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꾸준히 한번 지켜보면서 목표 수익률인 10% 이상을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N1에너지 보자면 이제 많이 빠졌죠 이렇게 구린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구간대를 강하게 뚫고는 있지만 여기 종고쪽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계속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어느정도 선에서는 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리튬플러스 리튬플러스 리튬코리아죠 리튬코리아 리튬코리아 이제 리튬플러스가 함물 가야 되는 입장 리튬플러스 리튬인사이트 관련들이 떨어지고 금양 미래나노텍이 추세가 약간씩 변하려는 그 상황에서 리튬코리아가 나온다 근데 여기는 또 영화배급사래 이거 구립니다 오히려 이걸 보니까 그 리튬플러스의 전웅박사 이야기가 더 그럴싸하죠 확실하게 그쪽을 더 믿고 싶은 상황이고 지혜난에너지 역시 저는 글쎄요 이런 템 아주 리스크 있게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처럼 좀 안정적인 거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10% 이상 수익을 먹을 건데 여기 본나방처럼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 쉽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 거고 ENMI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거래정지 당했다고 풀려가지고 와 차트 보세요 차트 이게 지금 사람이 사야 되는 차트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죠 그죠? 최고가 21만원인데 최저가 3,920원 그죠? 이런 회사를 갖다가 작업을 한 회사가 리튬 코리아로 들어가서 지금 지혜난에너지를 찾았다 응? 이거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엔투텍 엔투텍도 보세요 똑같죠? 9,000원짜리 690원 뭐 이건 무슨 뭐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애 이거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어요? 저라면 안 합니다 왜 이런 걸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아까 거래 손실 80%라고 보셨죠? 이런 걸 왜 하시냐고 80%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리튬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아이드로 리튬 안 볼 수는 없죠 그 세 개만 봐야죠 야 오늘도 이성을 잃은 질주하는 모습 지혜난에너지가 똑같이 위에서 계속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맞는지 증거금 100%의 회사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량 금량은 오늘 정고점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못 지키고 있죠 빠졌죠 올렸다가 올라가서 돌파할 수 있나 싶었는데 빠져버린 상황 그러면 이게 지금 저항선으로 되면서 계속 부딪히겠죠 한 번에 크게 뚫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걸 누가 살까요? 콩고 그게 나왔는데 누가 살까요? 누가 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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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 이거 사실 너무 선 넘었죠 안 삽니다 이거 누가 삽니까 이거 아니 지분율을 갖다가 10% 30% 20% 이렇게 매입하는 걸 갖다가 1, 2, 3단계로 놓는데 이때마다 투자금액이 달라진다 말이 돼요 지분이 뭐 어린이 성장판입니까 키 크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금량 그렇고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도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 보이죠 리튬 테마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갔어요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네옴 그 다음에 그래핀으로 가고 있죠 이것만 주구장창 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뭐 가든지 멤버십님들 수익 나신 건 저도 축하드리고 그래서 투자는 진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장애 탄력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탄력도 많이 받고 수익도 팍팍 보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하루 차이로 요거를 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안정적인 걸로 간다면 이런 뭐 급등은 못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소하게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가디언즈 멤버십 급하게 단타 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단타 치는 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용 분명히 발생합니다 비용 발생해요 묻지 마세요 아셨죠 비용 발생하는데 저한테 밥 한 끼 싸는 것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오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는 한 번에 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격주 매주 이런 것보다는 한 번에 모든 걸 들어가서 순환매 할 때 다 수익 내고 빠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리튬 코리아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 관련해서는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빨리빨리 방향성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